자 기계는 신흥공업사 제품이구요 예 저는 신흥공업사 제품을 쓰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뚝을 만들면서 뒤에 약을 치면서 비닐까지 덮는 그런 기계에요 아 옆에 지금 한두천평정도 접어 덮었거든요 근데 아직 못 덮은게 7,800평 남았네요 밤에 비가 온다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밤에 비가 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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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밤이슬이 참 상쾌하네요. 오늘도 이렇게나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